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치동에 사셔도 사실 이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하긴 그렇네요. 줄 서서 만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매일같이 최용석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질문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오늘도 글로벌 마켓 시황, 금리 시장 리뷰 한 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도 중국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홍콩 시장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활절 휴장이라 홍콩 시장은 휴장이 맞고 다만 중국 시장은 외국인이 거래는 못하지만 거래는 되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 시장을 거래할 때 홍콩 시장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홍콩이 휴장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중국 주식을 주문은 낼 수 없는 하루였지만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은 의외로 뜨거운 하루였고요. 오늘 금요일이라 불타는 금요일인데 중국 시장의 종목들은 일부 불타오르는 뜨거운 장이었습니다.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은 불타보신 적 없잖아요? 네, 저도 가끔은 불타는 편입니다. 가끔 불탑니까? 네. 뭐 클럽 같은 데도 갑니까? 아주 가끔. 클럽에 가요? 10년 전. 아, 진짜요? 10년 전의 간 적이 있었죠. 결혼 전에.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클럽에서 최용석 선임 매니저를 만났다. 몇 분이서 오셨지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두 분이서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저희 테이블에도 술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같이 좀 드시겠습니까? 싫으시다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느낌 아니셨습니까? 그 시끄러운 음악 빡빡 하는데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조금씩 최용석 선임 매니저를 또 우리는 알아갑니다. 다시 증시 얘기 좀. 네, 감사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오늘 지수로는 0.5% 올라서 3,484포인트. 어제도 상해 종합지수 올랐는데 오늘도 상승을 조금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심천 종합지수는 0.9% 정도 올라서 상해 시장보다도 오히려 상승폭이 약간 더 컸었고 오늘도 역시나 중국 시장이 지수 자체보다는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조금 더 기대감을 조금 모으는 모습이었고 오늘 최근 중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수급적 이벤트로 빠우투안이라고 해서 기관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의 수급이나 방향성이 어떤가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체크하고 있었는데 오늘 기관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백조 섹터에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는 하루였고 특히나 상해 시장의 시가총의 1위 기업인 귀주모태주가 오늘 무려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확히는 5.75% 올랐고 시가총이 워낙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강세가 나온 건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의 강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들 수급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조금 나오는 그런 하루였고 그리고 상해 시장의 또 다른 하나의 백조 기업인 산서행화촌 분주 그러니까 산서성행화촌에 있는 분주라는 그 기업도 7.4%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 심천시장을 대표하는 백조 종목들도 모두 다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의 1위인 오량이기 4.2% 그리고 노주노교가 6.5% 어제 많이 올랐던 양하양조도 1.4% 정도 올라서 다 술 회사인 거죠? 맞습니다. 모두 다 백조 기업들이고 이 백조 기업들이 조금 권해드릴 만한 게 귀주모태죠. 그러니까 마우타이주나 오량액 그리고 노주노교나 양하양조 이런 술들이 국내에 지금 많이 유통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양하양조 같은 경우에 엔트리급 술들은 그렇게 고가의 술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비해보고 투자도 해본 것도 권해드릴 만한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이런 술들은 클럽에는 안 들어오죠? 네. 클럽에는 판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 오를 때 이렇게 술 회사 오르는 건 우리나라 삼성전자 오르는 건 반도체 시황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 회사는 이게 그럼 술시황입니까? 아니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 회사들이 주로 선도를 해요? 시장을? 중국 백조 기업들이 좋은 점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성격이다 보니까 실적 자체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됐을 때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운 업앤다운이 심한 업종이 있는가 하면 이런 백조 기업들은 일정한 수준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보니 경기 좋아지면 같이 좋아진다? 맞습니다. 기관들 입장에서 플래그가 좀 쉬운 거죠. 그리고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영업이익으로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도 높고 실제로 매출액 성장률도 연간으로 20%, 30%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숫자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정 주가를 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적정 주가를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익이 들쭉날쭉인데. 내가 산 거에 10% 먹으면 되죠. 내 산 가격보다 플러스 10%가 항상 적정 가격이다. 그러네. 이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분이 정확한 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심플하게 2분하면 보통 기업의 성격을 시클리컬이 있고 논시클리컬이 있는데 이제 시클리컬이 대표적인 게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업황이 좋을 때는 폭발적인 수익이 나왔다가 또 업황이 어려워지면 수익이 또 급감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의 그의 실적이 될 예측이나 실적 피크가 언제 나올지 될 예측이 사실 어려운 게 맞고 그 반대편에 이제 논시클리컬 쪽에 좀 대표적인 이런 식품 기업들, 백주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적인 실적이 기관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그러면 술 회사들이 이렇게 올랐다고 한다면 중국의 경기가 괜찮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중국 소비주 같은 거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까? 응용하면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백주 기업은 경기를 반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소비가 꾸준히 나오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경기 예측보다는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성격이 기업입니다. 그래요? 쉽지는 않으면 또. 자 그러면 중국 관련해서 또 뉴스들이 좀 몇 개 있었죠? 네. 오늘 중국 시장 외국인의 거래가 안 된 하루다 보니까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발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하루였지만 몇 가지 체크할 만한 뉴스 정도는 있었던 하루고요. 오늘 인민은행의 채권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현재 중국 채권 시장의 외국인의 진입이 좀 많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이유는 중국 정부 당국의 생각이 금융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개방을 지금 공격적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시장 개방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전년 대비 62%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채권 시장 전체의 볼륨으로 따지면 외국인 비중이 3%니까 높은 수조로 보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채권 시장으로도 외국인 자금 유입되고 있다. 그 정도는 체크할 수 있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 관련 뉴스도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최근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위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도 인민은행이 홍콩 금융관리감독국과 디지털 위안화 역외 사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중국 정부에서 디지털 위안화 관련 움직임을 조금 더 확보해가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여쭤보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화폐를 전산화를 잘 해갖고 우리가 모바일에서 편하게 송금하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랑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쓰는 거랑은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간편 결제 내린 체계를 보면 이런 개별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위챗이 있든 아니면 다른 플랫폼이 있든 애플페이가 있든 각각의 플랫폼이 있는데 그게 중앙 집권화되는 부분이 가장 다른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통화가 분산되어 있고 체계가 각각되어 있고 각각의 플랫폼 내의 생태계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정부 주도의 디지털 위안화라는 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정부가 가지게 되는데 이러면 효율화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효율화가 나오게 될 건데 그 반대급부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화의 거래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중앙 정부가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니까 알리페이 이런 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극단적인 중앙화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정부가 몰수해서 다 가져와서 컨트롤할 수 있다면 굳이 CBDC 안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그거대로 돌아가니까 그거의 주도권을 정부가 넘겨주기는 어렵고 그러니 별도로 만들겠다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보면 지금도 저희가 전산상의 기록이 남는 거래들에 비해서 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전산 기록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자유롭다 보니까 저희가 현금에 대한 수요나 활용도가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 정반대의 극단에 있는 게 정부가 주도가 되는 디지털 위안화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이 개인의 정보나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좀 반대, 상극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국이 상대로 더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실로 도입하기에 많은 난제들이 있을 건데 중국은 정책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도 전체 거래의 거의 90% 이상을 지금 디지털 화폐 쓰고 있는 거예요. 정프로님 말처럼. 이미 신용카드 쓰고 있으니까. 그게 디지털 화폐인 겁니다. 맞습니다. 전혀 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원격 의료 관련해서 오늘 좀 조사를 해오셨다고요? 중국? 아닙니다. 원격 의료 시장에 관한 건 그냥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공의 검토할 만한 산업이고 오늘 홍콩 시장도 휴장이고 미국 시장도 휴장이다 보니 개별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보다는 산업에 관한 얘기를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한번 친절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많은 투자의 기회들이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면서 그 산업의 주도주가 될 만한 기업들이 결국 가장 좋은 투자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한 시간들이 분명히 투자의 기회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 시장의 관심을 보면 코로나 관련 이슈가 조금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현재의 시장을 보통 표현하기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고 PC? 네. PC. 정확한 추계한 것이네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이 되면서 현지 시장의 변화가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가치 유도를 낼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목받았던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유로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저평가 받는 국면으로 굉장히 가게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목을 급격히 받았다가 지금 오히려 급격히 소외받고 있는 국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매우 우량한 기업들, 매력적인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지금 같이 저평가 받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구매에 나오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조정받은 일부 산업과 일부 종목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는 진행이 되겠지만 그중에 진정한 성장주들, 진정한 주도주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가격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오히려 저평가 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로서 이 원격 의료 시장을 한 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 사실은 저도 작년쯤에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보초병 또 세워놨잖아요. 보초병 또 다 전멸했습니까? 아니, 전멸까지는 아니고 부상 입었어요. 부상 입어서 지금 애들이 좀 해롱해롱합니다. 걔네들이 의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주가들이 안 좋습니까? 원격 의료 업종들? 네, 원격 의료 주가들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이제 조정받은 원인을 대략 보면 기본적으로 2020년도의 실적이 워낙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원격 진료 기업들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성을 고려해서 원격 진료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될 만한 정책적 지원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없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또 2020년 실적이 워낙 좋았다 보니 작년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역성장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조금 과도하게 수급적인 어떤 매물과 같이 나오면서 가격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내려가 있는 기업들도 일부 있을 정도로 가격은 지금 많이 내려가 있고요. 국내에서 사실 원격 진료 산업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가장 그릴 때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이 저희 당사의 김충현 연구위원님인데 유명한 분이죠. 네, 김충현 연구위원님께서 사실 원격 진료 시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사이트나 지식을 나눠주시거든요. 이분 찐입니다. 네, 정말 찐입니다. 의료기기 특히 전문가시고요. 이분 찐입니다. 김충현 연구위원님께서 정리해 준 자료 저도 보고 항상 스터디하면서 이해를 높이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원격 진료 시장이 매력적인 부분이 뭔지를 조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원을 가는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그 병원을 가는 목적 자체의 질환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경증 질환, 감기나 이 정도의 질환이겠죠. 이거는 가정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고 약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반면에 중증 질환 이런 건 실제로 병원에 가서 뭔가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해야 되는 성격의 질환인데 또 다른 하나의 성격의 질환이 만성 질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 질환의 영역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병원을 가서 우리가 한 번 갔다 온다고 완전히 치료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당뇨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뇨, 고혈압 같은 거고 정신 질환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 치료가 아니라 케어가 필요한 건데 관리가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한 영역은 장기적으로 갈수록 원격의료가 기존의 병원 서비를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확인되네요. 가서 딱히 한다는 게 그냥 처방 좀 받아서 약 받고 집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원격의료가 전 세계적으로 일단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나 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익집단들의 거센 반발이나 등등 여러 가지 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원격의료를 둘러싼 우려들은 결국 기회와 위기가 같이 공존해 있는 겁니다. 기회 영역은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만성 질환 영역을 원격의료가 대체하게 되면 맥퀸지 같은 곳들의 레포트를 보면 전체 의료 서비스의 대략 20% 정도 시장 규모로 한 300조 원 정도의 시장을 원격진료 시장이 잠시 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원격진료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매출액이 1조 정도 나오고 있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비즈스나 대부분의 생활이 현재는 오프라인이 온라인화 된 게 많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마트를 가서 식자재를 구매한 게 지금 온라인으로 주문한 형태가 됐고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하는 형태가 온라인으로 제가 책을 구매한 형태가 된 것처럼 의료 서비스야말로 장기적으로는 온라인화가 돼야 될 건데 이 원격의료라는 게 사실은 오프라인 병원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닥터들을 모바일로 만나거나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이제 되는 건 아까 전 정프로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규제 관련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것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쟁이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보면 원격의료 산업 내에서 경쟁도 치열하지만 아마존 같은 플레이어들도 지금 의약품을 배달하는 서비스 같은 걸로 진입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원격의료의 하나의 비즈니스로 진입하는 거고 그리고 규제 관련해서도 코로나19 국내에서는 워낙 비상 상황이었다 보니 미국 정부에서도 의료 정보 같은 걸 일시적으로 열어줘서 원격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줬었는데 그게 또 최근에 개인정보다 이런저런 이슈가 또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런 정책적 지원들이 끊기고 있고 다시 한 번 개인의 의료 정보 활용한 거에 대해서 또다시 약간 강한 규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우려들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얽히고서 얽혀서 노이즈로 작동하면서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노이즈들이 발생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 산업 자체가 꺾인 거냐 아니면 노이즈를 통해서 조정은 받았지만 성장을 이어갈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원격의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소름이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성장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모르고. 저는 비용을 줄여주는 모든 무브먼트는 항상 성공한다고 봅니다. 종국적으로. 저 역시 같은 의견이고 원격진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만성질환의 영역인데 이 만성질환의 영역이란 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선진국병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게 점점 더 풍요로워질수록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65세 인구의 대략 한 70% 정도가 만성질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이 65세 이상 인구도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령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인구 중에서 만성질환을 보유한 사람도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시장은 분명히 커지게 되는 거고 그 거대해진 시장 내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베이스의 병원 진료보다 원격진료는 분명히 비용과 시간을 효율화시켜주는 거니까 사실 산업 자체의 방향은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기존의 병원 서비스 원격진료가 대체하는 부분이 국내에서는 병원 진료 체계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공감이 별로 안 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이야기 봤을 때는 지금 그 진료 체계가 상당히 조금 수급 불일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의료 서비스의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 그리고 간단한 가정외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예약하고 저가형 서비스는 한 달 이상 기다려야지 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또 시간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이면 그냥 그 사이에 나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잘 회복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험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개인이 분함하는 비용은 없는데 뭐 다리가 골절돼서 진료를 받으려면 3주 후에 오세요 뭐 이런 형태라서 골절이 또 그런 부분에 해결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중간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원격 의료 시장으로 볼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국민당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진료 체계가 3시간 정도 기다려야 10분 정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기 시간은 굉장히 길고 개인이 부여받을 수 있는 진료는 굉장히 짧은 체계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많은 효율화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원격 의료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의 영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언제쯤 갈까? 그리고 언제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도 다 같이 동의하고 오케이 이 산업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언제쯤일까가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우리 투자자에게 있어서 그 산업을 테이킹하는 건 그 투자의 기회 혹은 그 산업이 언제 개화하고 언제 수익성이 커지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시장을 뚫어가는 건 결국은 그 선두 기업들, 혁신 기업들이 그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텔라닥? 네. 이 텔라닥 같은 회사가 현재 미국의 원격 진료를 대표할 만한 플랫폼 기업인데 텔라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7,3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텔라닥에서는 예를 들면 약 처방받고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여기서 보통 하는 것들이 정신 질환에 대한 상담 그리고 만성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그리고 병원 간 교차 진료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자들이 사실 7,300만 명이라고 하면 3억 명 정도 되는 미국인 거의 4분의 1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니까 시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기에는 충분할 만한 이용자는 확보한 상황이고 그 7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 중에 5천만 명 정도는 실제로 매달 구독료를 내고 있는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입니다. 구독 서비스라고 하면 월 얼마씩? 원격 진료를 받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거기에 돈을 내야만 맞습니다. 정기결제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독 경제에 해당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여기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상조회사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내야 이게 되는 넷플릭스 같은 구독 결제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2020년 작년 기준으로 구독료 매출이 총 1조 정도 됐다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비즈니스모델이 구독 서비스의 메인이 되다 보니까 전체 매출액에서 거의 한 80% 정도는 구독료 매출이고 나머지 20%는 부가적인 상담이나 서비스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출액 1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지금 30조 정도 수준이니까 흔히 말하는 PSR로 30배 정도니까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볼 수는 없긴 한데 유저 수가 7,300만 명인 걸 감안하면 사실 매출액의 볼륨 자체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넷플릭스가 초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구독자 수위 증가했던 것처럼 텔라닷 같은 기업도 결국은 이용하는 사용자들 수가 어느 정도 속도로 증가하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만 증가하게 되면 사실 매출액을 만들만한 비즈니스모델을 언제든 붙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큰 거고 현재의 가이드라인으로는 연간으로 매출액은 한 30% 정도 성장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다만 텔라닷이 최근에 핫해졌던 것도 작년에 리본고라는 회사와 인수합병하면서 넘버1, 넘버2가 합병하면서 앞돌이 넘버1이 됐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M&A 역량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격의료 시장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텔라닷 같은 기업 정도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다면 투자의 대상으로서든 아니면 산업에 대한 이유를 높이기 위한 툴로서든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텔라닷 말고는 다른 회사는 플레이어가 별로 없어요? 플레이어들이 섹터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격의료 시장이라는 게 단일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고 거의 7개, 8개로 구성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텔라닷은 모바일을 통해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고 다른 플랫폼은 뭔가 의약품을 배송해 주는 서비스, 아마존 같은 것들이 하는 곳이고요. 또 다른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부착하는 방식인데 덱스컴 같은 회사들을 보면 당뇨병 환자에게 디바이스를 부착하면 내가 그때마다 혈당을 체크하지 않아도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혈당을 체크해서 모바일로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관리가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덱스컴 같은 기업도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셨고 관심도 많이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변수만 없으면 저는 중국 쪽의 원격의료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개인정보 같은 거 수집해서 그걸로 막 활용해서 돈 버는 모델 같은 거는 중국이 훨씬 더 자유롭게 자랄 것 같은데 거의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쉬 이렇게 들어가진 못하겠습니다만 미국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용하기가 굉장히 기업들이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개인정보를 왜 원격의료회사가 이용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은 원격의료회사는 의사와 환자를 화상으로 연결해주는 의료 전용 화상 채팅 서비스다. 한 달 얼마 받는다라고 하면 돈은 벌겠으나 큰 돈은 벌지는 못하고 큰 돈 벌면 욕먹는 모델 아닙니까? 뭐 하는 게 있다고 큰 돈을 버니 이렇게. 그러면 뭘 더 붙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중국 같으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 상담을 많이 했고 이런 거에 대한 민감한 정보 같은 것들을 만약에 이 회사들이 취업할 수 있으면 이걸 이제 보험 팔고 약 팔고 이런 것들 건강식품 팔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아마 높지 않을까. 정 프로님의 의견이 굉장히 탁월한 의견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 원격의료 시장에서 알리건강이나 진동헬스케어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원격의료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고 그 시장은 굉장히 가파라게 키워나가고 있고 그 경쟁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정확히 정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의 서비스는 너무나 단순한 형태가 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개인의 건강 정보를 저장하고 체킹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많아지면 디바이스를 우리가 가지고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모바일에 우리의 건강 정보가 저장되고 그게 닥터들에게 전달되면 그 닥터들이 그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닥터가 먼저 연락이 오는 거죠. 최근 한 달간 체지방은 많이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졌는데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고쳐라. 이런 식으로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한 달에 20만 회라도 내지 않을까. 그 구동률 자체가 많이 달라지겠죠. 레벨이. 비즈니스 모델은 얼마든지 사실 커질 수 있는데 거기에 장애가 되는 건 아까 전 정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의 건강 정보를 그렇게 비즈니스 복조로 활용하는 데 많은 제약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저의 인사이트 어디까지 확장될지 저도 두렵습니다. 걱정스럽죠. 감추고 싶고. 이해합니다. 유럽이랑 미국은 다 휘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지수는 휘장이라. 딱히 볼 건 없겠네요. 그럼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은 이제 대구로 가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댁에 계신 가족분도 잘 계시죠? 네. 아내가 지금 저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프로가 말씀 잘못 드렸다는 거 꼭 사과 전해주세요. 네. 축하하느라고 어떻게 그런 분하고 결혼하게 됐느냐는 그냥 그런 뜻이었다고. 네. 진심히 전해졌을 거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 예쁜 사랑하시고요. 네. 그러면 금요일 밤. 네. 따뜻한 금요일 되십시오. 핑크빛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자동차 테슬라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